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빌딩매매 부동산 중계범인을 운영하고 있고 디벨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에서 빌딩진영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처음 모인 종잣돈으로 분양권부터 시작해 아파트 그리고 건물까지 단계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현재는 강남의 신축건물과 그리고 마포의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고 여성 디벨로퍼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현업에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 집을 갖고 싶어졌고 그리고 내 집을 갖고 나니까 건물이 갖고 싶어졌고요.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벨롭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실거주하는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당연히 살고 있고 그 다음 투자할 때 2주택, 3주택, 4주택 보다는 꼬마 빌딩이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부동산, 특히 이 꼬마 빌딩 시장에 왜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나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두렵습니다. 지금같이 혼란의 시장에서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하락장에서 아파트가 더 내려갈 것인가? 나는 언제 사야 되지? 이렇게 아파트 투자 시기에 고민을 하시거나 또 아파트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 시장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택 시장에 왜 이렇게 규제가 있을까요? 이 아파트, 집은 국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하고 또 완화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고 또 너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규제로 인한 이 주택 시장의 극격한 변화 속에서 꼬마 빌딩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즉 빌딩은 다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집 밖에 나오는 순간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그리고 회사 그 주변 회사도 모든 게 상업용입니다. 이 상업용은 경제활동의 기반인데요. 그런데 이 상업용들을 규제해서 경제활동이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너무 규제해서 그 기업에 가진 자산들이나 이런 상업용들을 너무 제재한다면 또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상업용을 너무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투자보다는 이 꼬마 빌딩을 투자했을 때 세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투자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2019년도에 정말 본격적으로 저희가 빌딩 매매에 중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는 그대로의 건물 매일 사고 팔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정말 건물주가 정말 건물주는 저와 다른 세계의 사람 그러니까 건물주는 제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집 마련 내 꿈을 하나 이루고 나니까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나도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도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그 멋진 여자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그 신축하는 과정 그거를 10억을 투자하셔서 그 10억의 시색 차익을 보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저는 아 이 디벨롭이 이렇게 단기간에도 저렇게 벌 수 있구나 이게 돈을 모아서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딱 그 스쳐 지나간 게 분양건물도 착착착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분양권 두 개월 사서 아파트를 매입했으니까 건물을 매입한다면 또 다른 나의 도전과 또 나의 자산이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말이 쉽지 10억이 사실 뭐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10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돈을 모아서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 땅값이 나를 기다려줄까 라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여보 우리 빌딩매매 지금 열심히 중계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이 일은 따로 두고 우리가 집은 한 번 사봤으니까 이 집을 팔고 건물을 한 번 사보자. 내가 이 집을 팔고 이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을 때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나중에 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사면 되겠지. 한 번 해보는 게 어렵지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서초리스 아파트를 7억 7천에 매입을 했고요. 매각한 금액은 15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삼동에 건물을 매입한 금액은 31억 5천만 원입니다. 31억 5천만 원에서 제가 그때 80% 대출을 받았고 신축 공사비가 15억이 들었는데 15억에서 70%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금리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자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금리가 2% 중반대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 이자 비용을 사업 비용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건물을 80% 건축비의 70%를 매입하게 한 실초자 현금이 14억 원이에요. 이 14억 원 안에는 건물 매입 가격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각종 비용 설계 비용 그리고 1년치 이자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 14억 원으로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 통장에 사업 비용으로 넣어놓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입한 건물은 정말 빨간색 3층짜리 노후 건물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해서 정말 고급 공사를 통해서 정말 고액 임차를 맞춰야지 그걸 제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보게 되잖아요. 이 부동산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 현업에서 좀 많이 보고 있었고 실제로 내가 이 건물에 이 땅에 어떻게 건물을 올려서 얼마의 임차를 맞추고 얼마의 매각을 해야지 전 이거 31억 5천에 사서 10억 정도에 신축을 해서 한 70억? 80억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각할 때 선택을 한 게요. 이 아파트도 17억짜리가 이 15억짜리가 17억, 18억은 가겠지만 내가 이거를 건물을 매입한다면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커질 거야. 라고 저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축을 하고 정말 신축하는 데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통장에 그 이자 비용을 다 넣어놨고 또 간접적으로 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축을 하고 나니 정말 또 좋은 임차인분 만나서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가 2,5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 건물주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투자에 공부하고 목표 설정하고 실천을 한다는 게 정말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인생의 퀀텀 첨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현업에서 일하면서 현재 지금 마포에 또 건물 하나를 또 투자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낸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절실했던 상황들 십몇 년간 정말 그렇게 단계단계 바로 앞 목표만을 설정하면서 달려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이 무주택자에서 이렇게 건물주가 되었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지금 다 건물 두 채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아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는 또 다른 또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 또 이 회사를 내 회사가 들어가서 정말 이 중개회사와 그리고 건축사무소 그리고 건설사 이렇게 모두 하나로 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짓는 게 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기도 할 거고 또 저의 사업을 또 열심히 하면서 정말 저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꿈을 빌딩 밸류업에 대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 신축과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한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신축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리모델링 그리고 위탁 운영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입했던 3층 건물 낮은 건물들을 신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고급 공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현재 월세가 200만 원이 나오는 건물을 2,500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같이 상승 행위고요. 리모델링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뼈대는 남겨두고 중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를 털어내고 외벽까지 좀 전체적으로 신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공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운영의 방식은요. 제가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꼬마 빌딩도 옆면적이 한 70평 정도였습니다. 이 옆면적이 70평이면 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를 고급 공사를 하더라도 이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아무리 고급 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임대료를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 자금을 투자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맞추면 이게 내가 내 수익률까지는 괜찮겠는 게 또 이게 매각이 될까? 그 다음 엑시트 방법에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꼬마 빌딩에 내가 운영을 함으로써 내가 주는 임대료 천만 원 정도보다는 훨씬 많은 영업이익으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높이고 그 다음 수익률을 높게 세팅 후에 매각을 하자. 이런 밸류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구 망원동에 현재 정말 역세권의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그걸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의 방식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그 실투자 현금이 한 8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8억 원으로 정말 이 서울에서 마포구에서 사실 아파트 사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역세권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하시면 보이신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런 밸류업,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 땅은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정말 내가 2, 3억 들여서 정말 삐까뻔적하게 공사를 하고 내가 여기를 가치를 상승시켜도 매각할 때는 그게 시세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데 이 땅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축이면 신축,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그리고 카페면 카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그 또 성공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꼬마 빌딩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다르다는 느낌은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으면 또 주변에 물어보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고 아까처럼 그런 현장에서 소통을 하신다면 충분히 눈에 보이시고 그 시야가 트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전 영끌에서 샀습니다. 뭐 영끌에서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 부동산이 하락된다. 이런 침체계에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까 이런 타이밍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공부하시고 이런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꼬마 빌딩 투자에 있어서 정말 자신 있게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막 영끌에서 70% 지금은 그렇게 해서 건물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 거면 밸류업으로 이자 비용은 사업 비용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주요 지역, 거래가 될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면 오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사건 오르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에 사서 이걸 얼마에 매각할 수 있을까 이 엑시트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약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언론에서 심리들이 많이 얼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런 또 위기가 항상 위기인 적은 없었어요.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이 위기에서 어떻게 그 지난 사례를 보고 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사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좀 많이 가격에 좌지우지 하는데요. 정말 또 이게 남들이 안 할 때 한다며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남들이 다 할 때 다 사람들이 붙으면 또 가격은 올라가 버려요. 지금 제가 부동산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요. 우선 뭐 하락이 됐다 떨어졌다 하지만 물론 급매 급한 것들이 떨어지고 우선 매각하시려고 하는 분들 지금 본인이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 아니면 또 나중에 팔아야지 또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락 시기다 이럴 때가 정말 공부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안목을 넓히셔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 30대 때 분들이라면 저는 또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제가 그 철없이 일을 했던 시절에는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내 집이 갖고 싶어졌고요. 내 집을 갖다 보니까 건물이 갖고 싶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나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또 둘이 같이 벌 수 있고 또 힘이 되고 같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아라. 종잣돈을 모으세요. 종잣돈을 모으시고 그 자금에 맞는 투자처 경매면 경매, 분양권이면 분양권 그 다음 아파트면 아파트 종잣돈에 맞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두려우실 텐데요. 이 공부는요. 혼자서 해서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요즘에 유튜브도 너무나 좋은 정보의 시대이고 너무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현장에 나가셔서 요즘에 강의, 분양권, 경매, 아파트 여러 가지의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좀 많이 다양한데요.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각자에 맞게 맞춰서 그 강의에 나가시고요. 공부를 하라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가시면 내가 두려워서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걸 두려우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해주시는 그 강사님들 그 멘토분들 그리고 그 나와 같이 공부하는 그 수강생 분들이 나와 같이 공감하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 좋다? 나는 어디에 투자해봤어? 여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공부가 끝났으면 그분들의 멘토와 또 수강생 분들과 얘기 나누시고 확신을 얻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건물 중 그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목표 설정하고 당장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강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